나는 법에 할 권리가 있다 나는 법에 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법에는 실질적으로 합법이니 나는 합법에 권리가 있다 하고 법관 앞에서 외쳤던 것 이것은 법정에서 너희들 우리 가루텔드이다 고 외친 것과 같아 불법화가 해하던 가장 최악의 판결사례들 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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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화 가해하던 가장 최악의 환경 사례들 중 하나 불법화 가해하던 가장 최악의 환경 불법화 가해하던 가장 최악의 환경 사례들 중 하나 불법화 가해하던 가장 최악의 환경 사례들 중 하나 불법화 가해하던 가장 최악의 환경 사례들 중 하나